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예전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반려견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력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헬렌.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혈관 건강에도 위기가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뼈까지 약해져 딸의 도움 없이 외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랜 식습관부터 식단까지 완전히 바꿨다는 헬렌.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사슴고기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죠. 르바브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닌 줄기 채소입니다. 황금빛 속살의 타마릴로도 독특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보와 책을 공부해가며 생경근육을 회복시킬 단백질 식단을 연구했고 결국 자신만의 건강한 식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헬렌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쓴 식품이 있다는데요. 맥기 식사 후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근감소증과 혈관 질환을 동시에 잡아줬다는 초유 단백질. 오직 어미의 초유를 통해서만 면역력을 공급받는 송아지. 태어난 후 초유를 먹지 않으면 80% 이상이 폐사한다는데요. 초유는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면역 단백질입니다. 또한 초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단백질은 5배 많고 당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어난 후 초유는 그치에 대한oln Pak들에게는 또한 결과가 되었고 My cholesterol has gone down. My bone strength and density is increasing. 그리고 저는 몸의 몸을 만들고, 저는 좋은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